공포 영화를 보거나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하죠 어우 등골이 오싹해졌어 실제로 사람이 공포를 느낄 때 손끝과 발끝에 있는 혈관이 혈관이 수축되면서 순간적으로 체온이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과연 100% 정답일까요? 무서움을 느끼는 그 순간 누군가 내 뒷덜미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? 무서운 이야기와 으스스한 음악이 체감 온도를 낮춰주는 게 과연 사실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직접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루와의 골든디스크 여름기획 스페셜 이 곡으로 시작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금요일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이었습니다 케이트 부시의 워더링 하이트라는 곡이었는데요 기괴하다 싶을 정도로 독특한 음색을 지닌 가수죠 케이트 부시 그녀가 폭풍의 언덕을 잃고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해요 무섭네요 약간 심수연님께서 꼭 노래가 패왕별이 같아요 0509님께서 노래가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루마디자이 멘트 안 듣고 라디오 켠 분들 놀랬듯 오늘 좀 무서워지셔야 하는데 0477님께서 무서울 뻔했는데 이루마씨가 마지막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하는 바람에 빵 터졌네요 진짜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6945님께서 이루마씨 혹 어깨가 무겁거나 뻐근하진 않으시나요 그때 절대 위를 쳐다보지 마세요 히히히 그거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닭살 돋을 때 그때 귀신이 날 뚫고 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름기획 스페셜입니다 어제 사실 제가 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새벽에 또 소나 학비가 내려서 그런지 좀 대지시키는데 보탬이 된 건가요? 근데 어제 울산 대구에 계시는 분들 정말 더우셨죠 38.8도? 40도? 이 정도까지 올랐다는데 이게 고열 시달리는 체온이 아니고 어제 최고 기온이니 이게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이게 공포죠 날 푹푹 지는 거 그거 자체가 생각만 해도 무서운 거죠 뭐든 좀 시원한 거라면 무조건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나저나 그 많던 남량특집 같은 거 다 어디 간 걸까요? 전설의 고향 이런 것들 좀 없고 말이죠 자 그래서 찬바람 휘밍 부는 으시시한 느낌으로 오늘 골든디스크 1시간 함께 할까 합니다 자 그런 느낌과 좀 으스스한 음악들을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시죠 으스스한 이야기 있으신 분들 남겨주세요 뭐 숙직하는 귀신 얘기보다는 저희는 아무래도 11시에 또 11시 타임에 시작하는 프로다 보니까 데이타임이나 뭐 주간 근무 귀신 얘기도 환영입니다 꼭 귀신 얘기 아니어도 좋아요 으스스한 이야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샵 800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추가 요금이 들고요 미니는 공짜입니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또 mbcfm4u 검색해 주시면 추가 버튼 꾹 누르시면 이쪽으로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골든디스크 이루마의 골든디스크 골든디스크 이루마입니다 임정희님께서 타이밍 안 맞았네요 지금 등골 오싹 하셨죠 생방 중에는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보셨던 영화 가운데 무서운 영화 있으셨나요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는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 ost 한 곡 준비를 했는데요 지역 방송국 심야 라디오 프로에 늘 같은 시간에 같은 곡을 신청하는 한 여자 이야기입니다 라디오를 진행하는 DJ가 우연히 이 여자를 만나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후에 여자는 그 라디오 DJ에게 소름끼칠 만큼 집착을 보이기 시작하죠 자 이 곡입니다 로버타 플렉의 The First Time I Ever I Saw Your Face입니다 로버타 플렉의 The First Time I Ever I Saw Your Face 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 ost였어요 으스스하네요 저는 DJ니까 지금 어떤 청취자 한 명이 계속 똑같은 시간대에 같은 음악을 계속 신청을 한다 그러다 그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의 집착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한 DJ 저희 청취자 가운데도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여자분은 아니시고요 남자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3197님께서 좀 전에 그 방송사고는 누가 낸 걸까요 정말 골디 피디님일까요 누가까요 근데 사실 그 광고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렇게 음악 뒤에 이렇게 딱 붙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사라졌대요 그리고 아까 제 앞에 분명히 펜이 놓여져 있었는데 이 펜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제 손에 분명히 제가 쥐고 있었는데 어디 간 걸까요 전혀 안 무서우시죠 아 자 골든디스크 가족분들 백은지님께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보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 살며시 눈을 뜨니 엄마 나 화장실 딸 다음부터는 서서 보고 있지마 무서워 3933님께서 여러분 지금 다리 밑에 보시면 안 돼요 다리 밑에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지금 절대 밑에 보시면 안 돼요 다리 뚱뚱할 걸 또 최현정님께서 제 배를 보니 소름이 오싹 돋네요 김병우님께서 아는 애가 집에 혼자 있는데 벽에서 갑자기 여자아이 둘이 나오더래요 이거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듯싶은데요 너무 놀라서 시선을 돌리려는데 벽에서 나온 여자아이들이 지들끼리 잠깐 쟤랑 눈 마주친 것 같은데 하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얘한테 다가와서 하는 말 나 보여 김도일님 으스스한 이야기 이번 주 내내 야근했어요 더 무서운 건 다음 주도 야근한다는 거 저도 녹음실에 있을 때 정말 많이 봤었는데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역시 이 곡 청해 주실 줄 알았어요 마이클 잭슨의 트릴러 이영경님께서 아 진짜 덥네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찬물 샤워하고 싶어요 샤워실에서 혼자 있으면 또 귀신 봅니다 김영자님께서 마이클 잭슨 트릴러 낭량특집에 빠질 수 없잖아요 뮤비 생각나요 하셨고 4120님께서도 공포스러운 분위기 음악하면 역시 이 곡 빼놓을 순 없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트릴러입니다 골든디스크 이름합니다 낭량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 골든디스크 마침 제 앞에 건반이 있어서 네 한번 쳐봤습니다 생각이 났어요 이 좋은 곡이 왜 하필이면 무섭게 느껴질까 네 진짜 음 이 작곡하신 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어 계속 연주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거 가능합니다 뭐 노래하면서 연주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 제가 하나 무서운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음악하는 분들은 두려움을 공포를 대부분 녹음실에서 느낍니다 그 동부 이촌동에 있는 가장 유명한 굉장히 오래된 스튜디오가 하나 있는데요 에인 스튜디오라고요 오케스트라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 제가 혼자서 피아노 와 함께 녹음을 하고 있었죠 근데 헤드폰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 어 아니 저기요 이 소리 안 들리세요 엔지니어는 전혀 안 들린다고 저에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어 계속 녹음을 하고 있는데도 이 소리가 들려서 제가 녹음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뛰쳐나갔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랬더니 이루마씨 분명히 헛것을 들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사람 목소리입니다 네 무서우셨나요 그때 제가 이 곡을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곡이 저에게는 사실 공연 때마다 연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섭게 느껴지는 곡입니다 두유라는 곡인데요 당신도 라는 곡입니다 두유라는 곡이었어요 골든디스크 무서운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골든디스크 네 기온 낮추기 프로젝트 네 제 목소리에 약간 에코가 들어가 있죠 아 이미 와인하우스의 You know I'm no good 이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 여러분의 무서운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 무서운데요 1502님께서 아까 제가 연주한 섬찌박이 들으시고 저기 방금 섬찌박이 피아노 연주하실 때 일부러 아기 울음 소리 넣으신 거예요 또렷하게 들렸는데 넣으신 거 맞죠 아니 고양이 소리였는데 6631님께서 저희 집 담벼락에 포도나무 넝쿨이 있어요 현관 앞 계단에 앉아 강아지랑 놀고 있다가 담벼락을 봤는데 잎사귀 사이로 눈이 두 개 알고 보니 옆집 할머니 매콤이 보신 거죠 네 그게 더 무섭네요 네 1224님께서 친구와 함께 살게 된 첫날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노트북 하던 아 노트북 하고 있던 친구 옆에 웬 여자가 누워서 노트북을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누구야 물어봤는데 친구 표정이 무슨 소리냐 하는 표정 그날 옆에 있던 여자는 저만 본 거였어요 오 어 무서운데요 한혜은님께서 아는 동생이 학교에서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길래 동생이 깨웠대요 근데 친구가 땀을 뻘뻘 흘리며 하는 말 책상에 엎드리면 공간 있잖아 거기로 어떤 아기가 쳐다보고 웃고 있었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 오늘 골든디스크 스튜디오 안이 기온이 굉장히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이럴 때 또 음악 한 곡 띄워드려야죠 영화 트와일라이트 사가에서 흘렀던 곡이죠 뮤즈의 노래입니다 뉴트럴 스타 콜리션 뮤즈의 노래였습니다 뉴트럴 스타 콜리션 이었어요 영화 트와일라이트 사가에서 흘렀던 곡인데 트와일라이트 굉장히 무서운 줄 알고 봤다가 젊은 남녀가 사랑하는 듯한 그냥 로맨스였어요 굉장히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골든디스크 오늘 남량 특집입니다 공포스런 이야기 여러분께서 많이들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또 톤을 낮춰야지 송선희님께서 요즘 제일 공포스런 순간은 5살 3살 남매를 겨우 재워놓고 드라마 봐야지 하고 일어나는 순간 들리는 아이의 말 엄마 어디가 정말 무서워 4591님께서 루마형 저 일주일 뒤에 계약식이에요 달력볼 때마다 소름이 쫙 바다야님께서 벌써 17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MBC 실화를 재현하는 프로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이랑 눈이 딱 놀라운 건 귀신 목소리로 재밌어 그 다음부터는 무서운 거 못 봐요 어떤 분께서는 아니 이건 밤에 해야 되는 건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낮이라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면 여러분 아마 욕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지 무서워 죽겠는데 이러실 텐데 제가 충분히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웃음을 섞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괜히 또 무서워서 일도 못하시고 그러실까 봐 제가 수의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막 계속 안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요 실패여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요 저는 이 영화 무서웠습니다 사실 트와일라이트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레이 파커 주니어가 부른 노래죠 우승창님께서 청해 주신 분이었는데 우리 귀신 잡아주는 코스터버스터즈 OST 한번 듣는 거 어때요 하셨는데요 이 노래입니다 레이 파커 주니어의 고스터버스터즈 였습니다 이 영화 정말 재밌었는데 또 보고 싶어진다 골든디스크 여러분의 공포 이야기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8283님께서 대학생입니다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집으로 성적표가 발송됐대요 소름 쫙 이것도 괜찮네요 4464님께서 시어머니의 한마디 집 앞이다 문 열어라 너무 무서워 김성현님께서 중학교 때 꿈에 자꾸 흰 원피스에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는 제 또래 여자아이가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그 애한테 한 달을 시달리다가 엄마한테 엄마에게 말했더니 엄마가 기겁하면서 하는 말 엄마 꿈에도 나왔던 아이야 저한테 옮겨온 걸까요 이럴 수도 있군요 김수현님께서 영화 드라큘라 음악 중에 제목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독특한 음색의 여자 보컬이 부른 노래 있는데 오늘의 주제와 딱입니다 하시면서 저에게 공포감을 주셨네요 이 노래가 뭐지 뭐지 하면서 찾았습니다 애닐 레녹스의 노래입니다 러우송 포 러 뱀파이어 살짝 으시시하죠 애닐 레녹스 직접 본 적이 있었는데 포스가 있더라고요 애닐 레녹스의 러우송 포 러 뱀파이어 영화 드라큘라에서 흘렀던 곡이었습니다 9837님께서 좋은 정보 알려주셨는데요 울산 심리 대숲에서 14일 귀신 체험 행사를 합니다 자신 있는 분들 와봐 울산 태화강 대숲 남량 축제가 열린다네요 와 이런 것도 있군요 김지현님께서 전 골디 마칠 시간이 제일 공포스러워요 으아 제가 무서운 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전 진짜 이거 보면 너무나 공포스럽습니다 저도 그런데 4238님께서도 4대강 녹조 보고 있는 게 제일 무서워요 네 진짜 녹차 라떼도 마시기 싫어지는 그래서 준비한 끝곡입니다 자 영화 셔터 아일랜드 OST에서 이 곡이 으시시했습니다 디나 워싱턴의 노래 This bitter earth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셔야 하는데 전 내일 밝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골던데스크 이루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야 2 아멘